아이는 뭐할 차례냐 저 여자 마찬가지 어휘들 지난 시간에 확인 못한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동물은? 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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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L 어 A N L 어 A L 그러면 N N I I M A L 그렇죠 말이란 소리 애니말 아니고 애니멀이죠 셀 수 있구요 근데 특이한 점은 한 마리 있을 땐 뭐라 그래야 돼요? 어 어 애니멀 하면 안되죠 이렇게 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애니멀 할 때 애가 무슨 소리되냐면 이 소리내죠 그렇죠 이건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 모음이죠 그러니까 언 애니멀 해야됩니다 그걸 시험지에 언 이라고 썼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시작하다 Begin Begin Be 아이고 비 뭐하냐 BE G E N 오케이 Begin입니다 오늘 숙제 좀 있겠네요 어 계속해서 하나 C에다가 Be G I N N I N G N을 두번 써야 되는거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2는 12 12 D W E L V OK 해미디가 옆에 도발하고 있어 쉽다 이러면서 기다려라 내가 쫓아갔나 그래 오케이 첫번째 First First F I R S T 그렇죠 두번째는 Second Second S E C O N T T I R X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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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E의 20이니까 이제 곧 F레벨입니다. 혜미나 기다리라 내가 따라간다. 자 그래서 문장들 시작하겠습니다. An animal race is beginning. OK 그래서 An animal rac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An animal rac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냐 하면 뭐가 시작되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 되니까 뭐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됐습니까? 뭐가 시작되고 있나요? What is beginning? What is beginning? 됐습니까? 이름 씨 잖아요 이름 씨. What에 대한 대답은 What is beginning? 뭐가 시작되고 있어? An animal race is beginning. OK 계속해서 12 animals are running. 그렇죠 12 animals are running.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그랬더라. 뭐에 대한 대답이냐? How?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된다. How many?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됐습니까? 동물 몇 마리가 뛰고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됐습니까? 개수가 궁금할 땐 뭐라고. How many. How many. 됐습니까? OK. 그 다음 계속해서.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됐습니까? OK. 그래서 여기에 전부 COM이 아니고 COMS인 이유는 안만 길어봤자 EET 안만 길어봤자 EET 안만 길어봤자 EET이기 때문이죠 하다시에 뭐가 들어있다? DOS가 들어있죠 됐습니까? DOS 아니야 네 그래서 COMS야 그럼? THE MONKEY COMS 9 9T AND DOG COMS 11 11th 자 보니까 서희가 그전에 되게 빨리 했는데 오늘 좀 느린거 보니까 공부를 좀 덜 했어 그치? 아닌가요? 열심히 했습니까? 자 그럼 THE PIG COMS LAST THE PIG COMS LAST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틀린거 보내드리는거 아까 말씀드렸죠잉? 네 수고 드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 bunun 감사합니다.